1-2-3-2-1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적이 B 거점을 차지했다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적들이 어드벤티즈를 얻었어. 3 3 4 4 5 5 5 6 6 6 7 8 9 10 12 14 A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C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어드밴티지를 얻었어. 적들이 어드밴티지에 겉을 수 있어야 하겠지? 그냥 죽었더니 제가 제일 좋아할거에요. 이제 빔 nombre에서 깐다.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.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어드벤티지를 얻었군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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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점을 점령했군. 파워플레이군.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.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제일 지켜빈이네요. 그의 노오드벤티지가 잘 지켜드립니다. 히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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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워플레이그 빼앗았으니 잘 지켜보라고 앞으로 3분 그대로 버티면 승리는 자네 거야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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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 히 gettin pole 히arem 히 히히히 내가 이러라고 믿는 거지. 어드벤티지를 얻었고. C 거점을 빼앗겼다. A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대단해. 1분 남았고, 될 수 있어. 에이 거점을 빼앗겼다. 적들이 파워플레이를 얻었다. 앞으로 30초. 입장을 내. 이 거점을 점령했고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고 있다. 이보다 멋진 승리는 없을 것이다. 자네는 거점을 지키는 장벽 같군. 그 강철 같은 의지를 시련의 장 밖에서도 발휘하도록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